아... 얼굴 탈 거 같아요 왜냐면 내 랩이 아저씨가 너무 잘 익힐고 그래서 너는 더 차가워 안 돼요 지금 처음 짓독했는데 왜요? 너무 차가워졌거든요 너는 지금 중화도 아직도 흥후만ish 흥후만ish 진짜 농담이고요 너무 웃음 여러분 저희 이렇게 올 때마다 이벤트 해주고 항상 대마는 뭔가 이벤트에 날아온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벤트보다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벤트 한 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벤트 한 번 해주세요 오늘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이벤트보다는 좋은 모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정말 감사해요 다음에 또 이벤트보다는 소원으로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고 행복하고 왜 그렇게 좋아해? 제가 정말 좋아해 매일 매일 제가告诉 너희 제가 사랑하는 너 사랑하는 너 사랑하는 너 내가 정말 사랑하는 너 내가 정말 사랑하는 너 그래도 그런 말보다도 이렇게 같은 마음이라는거 그리고 말이 조금 안 통하더라도 계속 같이 있다는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저희 보고 싶었던 것보다도 저희가 더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每天每天都很想 너희들 너희들想 우리 사실 우리比 너희들想 너희들 생각보다 더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단기홍 요시장홍 사실 사실 왜냐면 여기가 내가 선택한다고 항상 변해버린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 오늘 저는 오늘 한 5개의 전기와 전기의 전기 아마 꼭 그 때까지 출연장에 출연장 저는 타이난에서에서 그래서...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같이 출연장 전기와 전기와 전기 한국어 시작 한국어 시작 하지만 한국어 시작 한국어 시작 우리의 이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, 저는요 오늘 어 원래 콘서트 2회에 5, 3회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요 오늘 오늘 2회에 5, 3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는 정말 배터리가 강조했어요 저는요 오늘의 면회는 정말 고맙습니다 이 면회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, 그래서요 아, 진짜 너무 열심히 너무 열심히 했는지, 너무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스승님, 첫하러 남지 않은 거 같습니다 손님SHA kommer나 남지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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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이렇게 기념해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얼마나 아름다ւ 미니야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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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지면 오지않은 너를 기다려